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무신희장소TV가 시흥에 있는 큰빅교회에서 스타클럽이라는 방송을 하고 지금 이제 맛있게 떡국을 이렇게 먹는 시간입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교회에서 오늘 스타클럽 촬영을 마치고 또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떡국 떡국을 또 이렇게 대접받고 갑니다 네 김치를 빵빵서 주셨어요 김치찌개 해먹으면 맛있을 수 있다면서 목사님이시셨어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복 잘 잡으시기를 정말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